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이른바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인데요. 특히 지난해 전세 사기 사태에 진원지었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지역 빌라초는 극도의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고가 집중 발생한 양천구 신월동. 낮시간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보니 손님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년 같았으면 가을 이사철에 속하는 성수기임에도 이 지역 빌라 매매나 전세 거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신월동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2년 전엔 한 달에 160건 넘게 매매되기도 했는데 최근엔 월 20, 30건을 간신히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월 150건을 넘겼던 전세 거래도 최근엔 60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됐을 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한 달에 한두 건 했던 상황이라면 1년에 한두 건 한다고 볼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실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참 답답하고 힘들죠. 찾는 이가 없으니 빌라 가격은 계속 떨어져 당초 2억 7천만 원에 나왔던 한 매물은 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깡통전세 사태가 빚은 빌라 기피십리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이미지라는 게 각인이 사람들한테는 돼버려서 워낙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접하고 이러니까 물론 그런 깡통전세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은 보통 한 달에 2, 300건대의 빌라 매매 거래가 나왔지만 최근엔 월 100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월 500건가량 나오던 전세 거래도 최근엔 300건대로 저조합니다. 화곡동의 거래 침체는 이른바 빌라왕 문제와 엮였던 신축빌라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지금 신축빌라는 거의 거래가 없어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던 구옥빌라들, 옛날 빌라들, 일단 전용이 좀 넓은 것들, 몇 년 된 것들은 그런 것들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년보다 못하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많이 힘들죠. 심지어 경매 시장에 나온 초저가 매물도 외면을 받으면서 시세가 고점에서 80% 이상 대폭락한 매물도 속출했습니다. 유차를 거듭하다 보증기관마저 대학력을 포기한 서울시내 경매 물건 중 3분의 2가 화곡동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화곡동과 신월동은 곳곳에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투자성 매수 수요를 끌어당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이슈만 있으면 투자자들이 몰리고 좋은 매물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따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개발 계획들이 발표돼도 움직임이 없는 게 저희도 이상할 정도예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관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때처럼 호환기 때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덜 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관심들이 약간 조금 작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위축된 빌라 전세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매매 거래도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입니다. 때문에 서울 아파트와 빌라 시장은 당분간 큰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빌라 전세 기피에 따른 월세 강세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즉시 빌라 전세 수요가 inex tecnología Kne Today